하나, 우리는 국가와 국내의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둘, 누구까? 방금 짜장면 시켜먹고 돌가냄니 누구냐일까? 아니, 저희는 계속 여기 있었는데 말입니다. 정말이가? 아, 귀가 여기 3m은 되는 놈처럼 보였는데. 네? 3m 말입니까? 아, 행복한 인도 참. 아니, 무슨 진격의 거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군대를 옵니까? 그니까네. 아무튼 간에 누구라도 한 번만 더 짜장면 시켜먹다 하려면 너희들 모두 다 종기개혁대라. 말기라! 예, 민아! 아나, 또 어떤 자식이냐! 걸리기만 하면 머리털 다 뽑아버릴 테니까. 용주야, 이제 그만 포기하자. 할 만큼 했잖아. 장위병님, 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포기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아닙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내일이 일요일 아닙니까? 썬데이. 일요일? 안주요. 오늘 날 힘들었어. 귀찮네. 엄마.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처럼 너무 자유롭고 기쁨 있게 생기셔서 제가 잠깐 착각한 모양입니다. 아이고, 엄마가 보고 싶었나보네. 저, 제 어머니 같아서 그런데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부탁? 자, 짜장면 하나만 씻겨주십시오. 짜장면? 아니, 짜장면은 왜? 어머니, 아무것도 묻지 마셔. 제발. 어머니. 알았어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근데 제가 계급이 낮아서 그러는데 고참다한테 걸리면 큰일 납니다. 저희가 우리 사이 비밀로 줘. 어머니. 어머니. 여기 있어요. 자, 한 번 시키신 분? 아, 여기요. 예, 제가 시켰어요. 응? 아, 음식 등록 좀 하는데 왜 또 짜장면을 시키셨어요? 아, 우리 아들 짜장면 좋아하잖아. 맛있게 드세요. 아, 근데 왜 스웨그를 했어요? 어, 엄마가 요즘 입맛이 돌아서. 아, 진짜. 아우, 배부르다. 저건 도저히 못 먹겠다. 아, 그거 보세요. 이거 참 아깝게. 아까워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릇 내가 내놓을게. 아, 이거 좋아. 아, 그게 나한테까. 아, 조그레이. 아, 좋아. 아, 좋아. 고소와.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그렇지 엄마 강아리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 우리 아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잠깐 이 자식이 짜장도 위아래가 있지 왜 이러십니까 제가 구해본 짜장면 아닙니까 이게 빠져가지고 내가 먼저 먹고 준다고 그런 밥이 없습니까 제가 먼저 먹고 드리겠습니다 내 놔라 안됩니다 내 놓으라고 안됩니다 너 많이 컸다 원래 컸습니다 내 놓으라고 안됩니다 내꺼야 유아 미현아 다 나 때문이야 미현아 제가 이번 주에 안부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와 짜증나 인형은 그만 가자 용피야 그만 가자고 자식아 일어나라고 자식아 일어나 전 포기 못합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저 위에는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마 저거라도 먹겠다는 거야 뭐야 저 위에는 위에는 살짝 거듭은 됐었으니까 위에는 위에는 이용해 정신 차려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라고 손가락질하십시오 제 무덤에 침을 갖다 줬습니다 제 무덤에 침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도 전 복원을 했습니다 아 아 아 야 이 욕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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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려. 하지마.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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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준아 그만해! 정의병님? 이제 정의병님 차례입니다. 난 됐어. 난 안 먹어도 돼.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드시고 싶지 않습니까? 죽더라도 짜장면을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건! 통하시멜로? 여기로! 나 안 돼! 왜요? 왜요? 그날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했지만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굴루미 선데이로 남게 되었다 드로우기엔 선데아